이 상태에서 원장님 13mm로 저는 바로바로 하거든요 바로바로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손끝의 주인은 드림이가 이제부터 원장님이 같은 것 같네 수건을 뿌리는 것보다 물을 뿌리는 것보다 유일을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커피에서 연예인 커피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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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커피에 도착합니다. 연예인 커피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예인 커피에 도착합니다. 연예인 커피에서 연예인 커피예요. 연예인 커피에는 연예인 커피가 그려주고, 자, 얼굴이 미쳤다. 너무 싸. 너무 싸. 너무 싸. 왜 그래? 아니, 여기 턱선자 다 용도 말고 가야지. 작아. 너무 싸. 끝이 내려가면 너네덕에 입고 계시고요. 숨을 한 번 말려주세요. 제일 크게, 원장님 눈 registry 달아주시고 벌려주세요. 그냥 크게 날려주세요. 떴다 부었다. 온날이 를 찍은다. 머릿감 없어요. 그 상태에서 수분이, 얘가 건조되면 원장님 되는거에요 자 이 소분이 원장님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풀어져서 안되요 그냥 내가 첫 스타트가 스타트였으면 그대로 이게 울면 안돼요 여기가 울면 안되요 지금 하나, 둘, 세개 째에요 원장님 지금 하나, 둘, 세개 째에요 원장님 지금 하나, 둘, 세개 째에요 원장님 다홍성 모발이다보니까 수분도 빨리 안날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돼요? 근데 원장님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이게 수분이 이렇게 어때요? 약간 남아있죠? 이건 손가락이 레벨이 되는거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한 손을 더, 마네킹을 더 많이 말하는 일에 따라서 아이로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하면, 저는 지금 원장님들 보시기에는 그, 이렇게 실은 많은 것 같아요, 쉽게 그죠? 그, 이렇게 그만한 손가락이나 어떤 그, 매그맨 패션을 이기만 느껴주세요 제가 여기 말고, 이제 원장님이 말이라면 그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 혼자 말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가장 잘 아는 거는 저희들 기계층이 아니면 그, 꾸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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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안히 장보보호 응답한 부분이mayın 방법은 제가 같이 놓는 거에요 근데, 나머지는 원장님, 편안히 지금 22mm하고 원장님, 16mm하고 news했어요 26mm가 더 예뻐요 지금 둘 셋 넷개에요 방금, 여긴 수분 있어요 근데 이 끝에는 수분이 없어졌네요 이제 이해 되셨나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애교쟁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잠깐만요, 한팔 한팔 근데 인기가 올라오지 되게 인기가 올라온다는데 인기가 맞았다 근데 지금 보면 수분은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먹고 있어요 안 말라요 조금만 조금 더 어떻게 할 건가는 무너져야 멀져봐야겠구나 조금 더 그러다가 타버리면 어떡해요 어 중하고 천천히 천천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니요 아니요 관장님 시 가수요 시가 가수요 네 지금 이 시 비밀이에요 관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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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는게 가장 중요해요 피카폼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시가수요 지금 22mm에요 원장님 training 후추 후추 비교 물의 사이our 숙소 수분 수분 수분이 없기 때문에 다음은 폴리로 쌓인이에요. 폴리. 폴리가 없나니 폴리도 동아리가 있어요. 끝까지 시키면 프리로맨 입에 오고 있는 캠핑은 아침에 해 봐요. 다음날. 칠핑을 아는 중 오빠가 좀 만들고 있어요. 사이밍 안을. 투하겠어요. 다음날. 바로 아저씨가 하죠. 그러면. 아이세 practising 총 한잔. 아아. 아이세. 그런 거였어. 잘 먹어봐요. 아이세. 지금. 아이세. 아이센. 아이세. 어? 나 좀. 아이세. 아. 아이세. 선생님, 저는 낮처럼 막 찍을려고 하지 말고 비포하고 여기만 찍어주세요. 비포하고 여기만 찍어주세요. 비포하고 여기만 찍어주세요. 내가 여기가 그냥 이런 거 한다는 거에만 번벌 들어가고 근데 이거 한다는 자체가 되게 범해 포즈로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 근데 이거 했어. 그게 쟁이라는 거거든요. 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 겨닭치도 잘 나오고, 그지? 이것도 되고. 그러면 나무가 있는 거에요. 한 번 말해주시고요. 한 번 말해주세요. 원장님, 맨 마지막에는 제거 없네요. 저는 22시에요. 이것도 신의 한 수에요. 전체적으로 22. 이 앱 밑에는 19. 중간에는 22. 우에는 19. 이러면 좋겠다. 이게 남은 사람들한테 포인트 줍니다. 이쁘다. 이해되셨어요? 그게 원장님. 네. 모질마다 풀이, 디자인마다 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어느 부분도 다 필요해요. 어느 부분은 내가 약한 온도로 하고, 어느 부분도 다 필요해요. 어느 부분도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부분도 몇 부분도 다 필요해요. 이해되셨나요? 환원제가 얼핏이 날아가요? 이렇게 샴푸을 딱 하고 나오면 원장님, 이제부터 그냥 이해되셨어요? 내가 환원제가 가장 센 부분에 가장 먼저 와인딩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무머지 부분을 와인딩 하시는 거예요. 와인딩 하시는 거예요. 그냥 원장님이 그냥 뚜렁뚜렁 많은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렇게 쭉 와인딩이 아니에요. 그니까 예전에 우리 배울 때 원장님이 뒤에서부터 말아서 위로 올라갔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많이 표현해 볼 부분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손님이 가려 하시는 부분을 먼저 해놓거나 전에는 움직일 수도 있다. 이해되셨나요? 너무 잘 되셨나요? 으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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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만대가 가장 뽀글뽀글 나고 올 거예요. 콜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